꼭꼭 도와라, 머리카락 고인다. 꼭꼭 도와라, 머리카락 고인다. 광부자네는 모닝 숨바꼭질 하나봐요. 아, 아빠가 술고 파워가 술래구나. 고인다, 머리카락, 정말. 출동했어, 출동했어. 간다, 간다. 아이고, 금방 걸리겠다. 어딨지? 응? 아, 바로 지나갔네. 아, 여기 앞방에 있는 줄 알았구나. 이쪽, 이쪽. 야, 게리 아버지 뛰어다니는 거 옛날 실력 나오셨네. 등잔 밑이 어둡거든요. 어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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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출발했던 술래 자리는 술로 보네. 여기 안 가거든요. 이야, 술래 자리로 가서 숨으면. 아우, 야, 저기. 어디 가는 거야? 어딨지? 과일야, 딱 걸려서. 봤나 봐요. 받았다. 어, 뭐야? 뭐야? 어딨지, 어딨지? 아니, 아버님이 여전히 잘 뛰어다니시네. 잘 숨는다. 아니, 도대체 어디 있어요? 응. 잠깐만, 아까 여기서 그렇게 딱히 갈 데가 없는데? 잠깐만. 어, 나 궁금하다. 우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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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무서웠어 지금. 어, 저기! 저 안에 쏙 숨어지네. 아, 기별하네. 아, 이번엔 느꼈다. 소리를 들었어. 소리는 나는데. 하우가 이걸 놓칠 수가 없는데. 도와줘. 어디 있는데. 어디 있는데 도와줄까. 소리는 나는데. 받았다. 아이고, 머리카락 딱 나온 걸 봤네. 이제 맛있는 거 먹을래요. 하우가 요즘 맨날 맛있는 거 달라고 그러더라. 배고파요. 배고파요. 하나만 나눠 먹으면 좋겠다. 뭐를? 뭘 나눠 먹고 싶은데? 어, 초콜릿 같아. 초콜릿 주세요. 초콜릿 하나 너무 많이 먹어서 아예 봐. 썩었나, 썩었나. 썩었나? 안 돼. 썩었나 못 먹어. 딱 하나만. 저렇게 말하면 어떻게 안 줘. 딱 하나만 먹어. 어? 알았지? 응. 하나만 먹고 이제 달라고 그러면 안 되기. 하나만이란 말에 안 넣어질 부모가 아, 이거 얼마나 되겠어. 하나만 먹었다. 하나만. 저렇게 손가락까지 하는데. 페트랑 같이 먹어. 페트랑 같이 먹을 거야? 나나 먹고 있어? 어. 아우, 착해라. 응. 페트랑 나나 먹으니까 좋다. 나나 먹으니까 좋다? 인형도 하고 덕분에 호강하네. 많이 먹어서 주세요. 안 돼. 이제 하나만 먹기로 했잖아. 아니요. 더 좋은데. 어떡하지? 아까 진짜 없어. 이제 아까 줬잖아. 아니요. 찾아서 나오면 먹어. 찾아서 나오면 먹기. 찾아서 나오면 하오 가자. 응, 알았다. 찾아봐, 하오가. 요즘에 하오가 계속 초콜릿, 초콜릿. 초콜릿, 초콜릿 노래를 불러서. 하오 초콜릿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초콜릿 사랑이 대단해요, 하오가. 그래서 오늘 하오 원래 초콜릿을 좀 숨겨보려고 해요. 손은 눈보다 빠르다. 절대 못 찾죠. 잠실산은 강의예요. 아, 계획이 있으시군요. 없는데? 아, 근데 저는 이게 변수인 게. 아, 찾을 거 같아요. 찾을 거 같아요. 찾으면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어디죠, 어디. 우리 왔어, 우리 왔어. 우리 먹어야겠다. 우리 먹어야겠다. 없어오 이제. 없는 거 같아, 조금만. 그래, 저 밑에 한 번 봐야지. 없어요. 없어, 이제 그만 먹어. 그만 봐라. 어때요? 아, 벌써? 아니, 없어, 하오야. 없어, 없어, 없어. 초콜렛? 뭐 찾았는데? 맞는데? 아니야 아니야 그건 공진당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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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비슷해 비슷해 아니 아까 공진당을 거치 시켜먹어봐요 초콜렛 어딨지? 초콜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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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딘지 찾아봤어 그래 맞아 어딘지 찾아봤어 알았어 그럼 이제 초콜렛 없어 어딨을까? 화장실 갔다 올게 근데 대단한 곳에 숨겨놓으셨나 보다 뭔가 자신만만하죠? 어머 어디지? 감독님한테 숨겨놨나 핫초콜렛 봤어요? 핫초콜렛 봤어요? 어? 다 찍혔어 다 찍혔어 어머 어머 보여줘 찍은 거 몰라 진짜 아빠 몰래? 애 비밀이야? 어 비밀이야? 어머 태국 갑자기 거기다 왜 가? 대박 뭐야? 대박 이건 정말 세상에 세상에 아이 잠깐만 이거 어렵게 숨겨놓은 걸 황현진 감독님이 머리를 얼마나 썼는데 너무 어렵게 숨겼네요 아니 근데 난 저 장면이 카메라에 담겼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같아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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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아빠 꿈도 먹고 자 또 꿈도 마 어디서 났어? 하우야 이거 약간 계리 아빠 몰래카메라 같은데요? 그치 이거 약속이라 지켜야 돼요 아이 이제 이거 좀 이따가 먹자 어 그래 알았어 엄마 엄마 먹자 야 잘 참네 알아서 알려도 좋죠 작가님 알려준 거 아니야? 절당 알려도 어떻게 잘했대? 에이 진짜 잃겠다고? 잃겠다고 잃겠다고 하 하 하 하하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뛰는 길이 아빠 위에 나는 하오 마 하 하 하 하